조성준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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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그럼 선수분들 정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 팬 여러분께 인사 선수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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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지났는데 오늘 솔루하는데 어때요? 너무 좋아요 고생했어 조성준 조성준 애들 말이 없네 조성준 안녕 연말해 주시오 오늘 주장 창룡이가 주장이어서 대신 주장으로 나왔는데 오늘 창룡이가 응원 와가지고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주장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오늘 90분 다 뛰고 주장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다친 데 없어요? 네 다친 데 없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되요 역시 시장님이 진심이셔. 제일 좋아하시는. 아니야. 무시하버려. 아니야 무시하버려. 청주. 해야지. 해야지. 형 반대로. 아아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악. 아무리 안 봐. 에프스 하이트롤. 에프스. 감사. 찰칵. 쨨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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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교체 들어와가지고. 어땠어? 3면대로 이겼는데. 너무 힘들었어요. 기분 너무 좋아요. 아 네가 들어오니까 쩔달하더라 그래도. 맞나요. 키가 커가지고. 고생하셨어?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세호가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했어 오늘 엄청 든든했어요 전방부터 후방까지 너무 든든했어요 오늘 수비가 하나 끝났다 이제 3연전 합시다 3연전 3연승 화이팅 또 나야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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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뒤로 정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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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 날라오겠지 좋았어 정준